신흥SEC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신흥SEC는 2023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4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2일 대비 변화 없는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11일 5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일 3만 6천 4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4일 4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2월 12일 714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흥SEC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595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884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479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4,440주를 순매도하였고 2023년 12월 13일 가장 많은 4,500일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12%에서 약 4.6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15일 약 5.23% 최저 지분율은 2023년 5월 4일 약 3.9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304억원이며 2015년 766억 대비 약 591.8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95억원으로 2015년 19억 대비 약 1,900.2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45%입니다. 순이익은 약 171억원으로 2015년 12억 대비 약 1,269.4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24%입니다. 신흥 SEC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96배이며 지난 2017년 26.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8배이며 지난 2017년 2.2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5.7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17% ROE는 5.15%입니다. 신흥 SEC의 시가 총액은 3,253억 6,31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2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매출액은 5,304억 7,40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3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95억 3,51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6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순이익은 171억 6,2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5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년간 신흥의 스이시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 чуть ei 한글자막 by 한효정